인강안이온 최서욱 원장 안녕하세요. 사람을 더 건강하게 인강안이온 최서욱 원장입니다. 난소낭종이라는 변명으로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는 경우에 무로 장액성 낭종, 내막종 등 그 조직이 생긴 원인과 양상을 상세하게 구분하기 힘들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만 낭종의 크기가 지나치게 커지거나 낭종으로 인한 통증이 심하면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술까지 했는데 통증이 그대로 생긴다면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수술까지 했는데 통증이 여전할까요? 낭종은 제거했지만 낭종이 생겼던 원인은 남아있고 그대로 간다면 다시 낭종이 재발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난소낭종의 통증치료에 대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난소의 이상에서 기인하는 통증은 특징적 양성과 강도를 나타냅니다. 주로 좌측이나 우측의 하복부에서 시작한 통증이 옆구리를 타고 허리까지 이르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에 아래에서 위를 향해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배에서 가슴까지 나타나는데 이때는 구역감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통증들이 평소에 간간이 생기다가 생리때가 되면 극심해지는데 통증이 심해서 응급실에 간 적이 있다는 분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심한 통증 때문에 수술까지 했는데 다시 통증이 심해져서 뇌어난 분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36세로 2년 전에 우측에 생긴 7cm와 3cm의 난소낭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초음파상으로 다시 1.5cm 정도의 작은 낭종이 생겼는데 문제는 통증이 작년부터 심해져서 견딜 수가 없을 정도인 상황이었습니다. 배란기에도 통증이 있고 무엇보다 생리때에 통증이 심해서 진통제를 하루에 3알에서 4알을 먹어도 전혀 일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할 지경이라고 하셨습니다. 배가 팽팽한 상태로 가스가 차있어서 복부 초음파로도 정확한 영상을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면서 아랫배에 막힌 곳을 소통시키는 반청산을 처방하고 빠른 치료를 위해 침과 약침 치료를 병행할 것을 신신당부했습니다. 다행히 시술 후에 바로 복부의 팽만감이 감소하고 편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한층 더 신뢰를 가지고 열심히 내원하셨습니다. 치료 시작 후 2주가 경과한 시점에 시작된 생리에서 통증의 경감이 확실히 나타났는데 평소에 진통제로도 지내기 힘들던 생리기간 동안 하루에 1알 정도로 버틸 수 있었다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치료 중에 복병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시술할 때마다 복진을 꼭 하는데 사라졌던 압통이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자세히 물어보니 최근에 먹었던 빵과 샐러드가 문제였습니다. 사라졌던 가스가 다시 차면서 복부의 팽만감이 다시 도졌습니다. 소화하기 힘든 밀가루와 냉화성질의 생야채는 소화기의 운동성을 떨어뜨리고 이는 난소와 자궁의 혈류를 저해하기 때문에 난소의 질환을 치료할 때 반드시 금기해야 할 음식들입니다. 난소 문제로 인한 질환을 치료할 때마다 음식 조심을 매번 당부하지만 철저히 지키는 것은 역시 쉽지만은 않은 듯합니다. 통증이 사라지지 않고 낭종이 재발한 이면에는 타고난 체질과 생활 습관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보다 철저하게 음식을 관리하면서 맞이한 다음 생리 때는 통증이 한층 경감되어 진통제를 복용하지 않고도 큰 무리 없이 지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임상 경험상 복부 팽만으로 인한 경직을 방지할 수 있을 정도로 관리하면 난소 낭종으로 인한 통증은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추가적인 침과 약침 치료를 통해 복부를 관리할 것을 당부하며 복약을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